혹시 이 첫 번째 사진, 누구지? 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힌트 이 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바로 장미란 선수, 장미란 교수죠. 이제는 장미란 차관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진 기사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장미란 차관, 여기 보면 국무회의 출전한 차관 장미란입니다. 국무회의에 출전한 장미란 차관. 이게 뭐 하는 모습이냐. 일단 차관이 됐으면 전자결제도 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문서도 전자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같이 배우는 그런 과정을 체크,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장미란 선수, 장미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맡게 된 걸 두고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같이 볼까요? 장미란 차관, 한국체육개혁과 선진화 위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미란 선수를 차관으로 지금 기용을 한 것이냐. 잘못된 인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도 체육 전공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계 인사를 차관 논거에 대해서 또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 봅슬레이 감독을 했었던 체육계 인사입니다. 장미란 차관, 국가대표 은퇴 이후 체육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왔다. 왜 한 게 없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권 체육계 인사들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장미란 차관 인사 어떻게 보세요? 선수 출신이라는 강점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2차관의 몫이 관광, 체육진흥 이거예요. 체육진흥은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트 스포츠 따로 국민체육, 이를테면 저변에서 취미로 하는 것 따로였는데 이 두 개가 아마 기구가 합쳐지지 않았어요? 기구 합쳐진 거의 의미는 뭐냐. 정부의 지원금이에요. 그렇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사실 엘리트 스포츠에 많이 쏠려 있죠.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이 발탁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저는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사비도 드리고 어디 외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그들을 묵묵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앞으로 할 일, 결국 선수 출신 차관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정말 선수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해주는 거. 이게 역시 선수 출신이 가니까 달라졌구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2중, 3중 따지고 이런 거 아닌 정말 밖으로 세지 않고 그런 거를 앞으로 장미란 차관이 잘해준다면 정치인들 저렇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민주당은 지금 anything but 윤석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미워 보이죠. 다 반대할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이런 건 의미 없고 앞으로 장미란이라는 선수 출신 차관이 정말 체육계 부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역시 선수 출신이 가더니 달라졌구나. 이 얘기를 빨리 들으면 성공하는 거고 몇 개월이 지나도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실패한 인사가 되는 거죠. 사실 안민석 의원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야권이 다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지원 전 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발탁은 제일 탁월한 윤석열 인사다. 역도 선수로 애국을 하고 은퇴 후에도 대학 교수로 사회에 봉사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사실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도 체육계 인사 차관 발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영 선수 최윤희 선수 차관 발탁했는데 우리 성공은 못했죠. 저는 장미란 선수 차관 발탁한 건 잘했다고 봐요. 다른 운동보다도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역도 정말 어떻게 보면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이잖아요. 들으면 승리하고 놓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 무거운 거를. 다른 거는 경쟁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지만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대학 교수, 사회봉사 많이 하고 해서 또 인상도 좀 상당히 마일드하고 해서 저는 대통령이 차관 발탁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차관이 의외로 힘이 실지 부처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느 차관은 그러더라고요. 나 차관인데 버스 차장보다 힘이 없어. 그럴 정도로 차관이 장관이 다 하지. 차관은 사실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거든요. 유일하게 차관이 힘이 있는 차관이 제 기억에 의하면 옛날에 산자부에 박영준 차관이라고 왕 차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사나이 인사를 자기가 다했어요. 오히려 장관이 시중들 정도로 눈치 볼 정도로 힘센 실생 차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준다고 해도 차관의 역할은 좀 한계가 있다. 문체부를 정말 바꾸려면 문체부가 업무 성적도 거의 꼴찌 나왔다는데 장관부터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아쉽긴 하지만 저는 차관 발탁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차관 인사 얘기에 장관 인사 평가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 혹시 장미란 차관이랑 전에 혹시 알고 있었던 건가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탁 뽑아서 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윤 대통령 장미란 차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2023년 7월 3일 대통령 윤석열 네. 혹시 들으셨나요? 너무 짧아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이동석 위원 지금 보면 윤 대통령도 장미란 차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으라차차차 이렇게 들어 올리던 역도 들어 올리던 그때 그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혀 연이 없는 건가 봐요. 네.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전혀 연이 없는 그런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장 차관의 경우에는 인사 검증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제 서류 면접도 있지만 그 전에 인사 검증이 있어서 평판 조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그리고 서류 면접, 심층 면접, 그리고 주변인들이 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인사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장 차관의 경우는 일단 46년 만에 30대 차관이 들어간 게 4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렇게 내부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차관의 경우 생활체육 논문 같은 거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공익활동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책에 관련해서는 일단 안민석 의원이 비판을 했지만 장 차관의 경우는 그 당시 아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를 향한 어떤 조언, 그런 비판, 그리고 어떤 성격의 그런 조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김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